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얼굴 노화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눈 처짐, 볼 처짐, 팔자주름이 성형수술에서 하나도 없는 연예인의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노골현상을 잘 살펴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기들의 얼굴에서는 얼굴뼈의 음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얼굴뼈, 특히 눈썹뼈라던가 광대뼈, 코뼈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노골현상으로 인해서 나이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입주의 노화 그러니까 처짐도 하나도 없는데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이 얇아져서 또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은 우리가 성형수술을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한 그 중년 연예인들이 주름살은 하나도 없는데 왠지 나이 들어 보일 때 그럴 때 이런 노골현상이라든가 인중 길어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병원에 진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전지현씨가 어디가 예쁘세요? 송혜교씨가 왜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다 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비율이 예쁜 비율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성형외과 레이던트를 할 시절에 공부한 성형외과 교과서들인데요 그 왼쪽이 한글 교과서였고 오른쪽이 성형외과 교과서 원서 영어로 된 원서인데 8권이 있습니다 8권인데 거기 1권에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비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얼굴 황금 비율 스케치라고 합니다 이마 중안부 하안면부 길이는 3분의 1씩 나누어지는데 또한 그 길이는 코 길이의 3배와 같으며 귀 길이의 3배와 같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더랬습니다 이는 얼굴 관상학에서도 상정 중정 하정이라고 해서 노란 화살표의 이마 부분은 조상운 빨간 화살표의 중정은 당대운 그래서 이 중정에 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 잘생긴 거진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진 없다 라는 것은 귀는 유년의 운 그 다음에 코는 중년의 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화살표 부분은 하정 즉 하관으로 말려는 내지는 자손이나 부하의 복을 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그 책에 이런 그림이 또 있습니다 뭐 여기 그려진 것으로 봐서 여성 얼굴 같은데요 그 본인의 손바닥 길이와 얼굴 길이가 같다고 하는데 그리고 코 길이는 엄지손가락 길이와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작은 사람이나 얼굴이 큰 사람은 이 비율에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동양인은 이 비율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의 크기, 콧볼의 넓이, 입의 가로길이 등에 대한 비율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간이 넓다, 좁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넓다는 것은 얼만큼 넓으면 넓은 거고 얼만큼 좁으면 좁은 건가 그 비율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사실 미간이라고 하면 눈썹미에서 눈썹과 눈썹 사이를 우리가 통칭하는데 우리 그 한글이나 한문에서는 이런 그 해부학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눈과 눈 사이를 그 미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미간의 거리하고 눈의 거리하고 이렇게 이런 비율이 있는데 오른쪽의 경우는 미간이 넓다 왜 넓은가 봤더니 눈의 거리하고 눈의 좌우 길이하고 미간 거리하고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 여기 이렇게 A, B, C의 길이가 이렇게 같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동양인하고 약간 좀 달라요 동양인의 경우는 B의 길이 그러니까 눈의 그 눈의 거리하고 미간 사이에 거리하고 약간 좀 다른 게 B 거리가 좀 넓고 그 눈 A, C의 가로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작은 거죠 눈이 작고 작다 보니까 눈 사이에 폭이 조금 넓게 되겠습니다 또한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이 콧볼의 폭과 같고 두 눈동자 사이에 이 구각폭이라고 합니다 양쪽 입꼬리 사이에 가로 길이 그 입술 가로 폭과 같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실제 그 사진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여기 두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좀 뭔가 인위적인 것 같고 오른쪽이 보다 편안하고 비율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왼쪽의 경우 눈의 가로 폭이 눈과 눈 사이 정도 되므로 이 동양인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일단 뭐 앞팀, 뒷팀을 해서 이렇게 맞춘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좀 가까워져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왼쪽과 오른쪽에 그 코의 비율을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의 그 알파벳 E 라인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F 라인을 빨간색으로 칠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역시 뭔가 이상했던 콧볼이 이렇게 얇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이상한 왼쪽 그림에서 그 콧볼 축소를 해서 도리어 황금 비율에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빨간 선의 코 폭이 파란 선의 눈 사이, 눈과 눈 사이의 폭보다 넓어 보이는데 코가 퍼져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온 비율과 같이 콧볼 폭보다 입술 가로 폭이 더 넓은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상암면부, 중암면부, 하암면부 비율이 공이 1대1대1이고 눈과 눈 사이 거리도 눈 길이만큼이 되고 또 코 폭과 입술의 가로 길이도 앞서 본 비율에 다 부합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비율인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하죠? 이마는 좀 대머리 같고 눈은 좀 몰려 보이고 인중은 길어 보입니다 이는 눈, 코, 입 이 삼각존 배치에 따른 얼굴형이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두 눈과 입 사이 삼각형이 이 얼굴에 외곽선과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뭐 여기가 1대1대1이고 뭐 이렇게 다 해도 또 다른 고려할 만한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굴의 비율에서 1대1대1이 황금비율이라고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또 동양의 관상학에서도 상정, 중정, 하정이라고 1대1대1로 구분한다고 하였는데요 요즘 뭐 다른 광고나 뭐 이런 데서 보면 1대1대0.8 그러니까 사관의 이렇게 작은 얼굴이 미음 비율이다 아니면 뭐 애기와 같은 동안 비율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이러한 비율에 대해서 팩트체크 그러니까 과연 그게 미음 비율인지 1대1대0.8이 정말 동안 비율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